2016 코바 현장 2016 코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넷미디어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넷미디어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 넷미디어는 영상 주변 기기 만드는 회사고요. 지금 저희가 주력 기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자짐벌이고요. 그리고 360 VR리그 두 가지 제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품도 직접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떤 제품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앞에 보시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름은 캠툴 알파 빔이라고 합니다. 알파 빔이요? 저희 플리그십 장비고 이거는 소형 경량화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장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퀄리티의 영상물을 원하시는 촬영 감독님들이나 요즘 개인 유저분들도 고퀄리티를 원하십니다. 근데 카메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짐벌까지도 소형 경량화,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서도 퀄리티가 좋은 스테빌라이저가 아주 잘 되는 제품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실제 시장에 다녀보시면 경량화, 소형화는 좋은데 스테빌라이저, 손 떨림 방지 기능을 정확하게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장비들을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로 타겟으로 저희가 이 제품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찾게 되실 만큼 굉장히 기술력도 좋고 잘 만들어진 제품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 많은 중국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도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0% 국내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제품 계획이나 앞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모든 것들을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고 가공, 그다음에 저희가 조립, 조립, 제조까지 설계서부터 다 하기 때문에요. 이제 한국인의 지금 유상이라든가 지금 제품들이 되게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세계에서요. 그래서 더 자부심을 갖고 한국 브랜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더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국내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넷미디어의 제품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